안녕하세요. 저는 지방대표 크럼퍼 골렘입니다. 뱅 우선 크럼퍼에서 제일 큰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분노로 차 있는 춤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분노로 차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에너지적으로 좀 더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해 주고 표현해 주고 같이 그 감정을 하이프로써 춤으로써 승화시키는 춤. 어렵게보다는 일단 재미있게 그런 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에너지적인 법을 느끼면서 다 같이 하이프 하는 분위기로 좋은 분위기로 재미있게 추억을 하나요. 오세요 여러분. 나에게 뉴띵이란 항상 새로운 거. 항상 설레고 긴장되고 빨리 더 만나고 싶게 하세요. 그래 보세요. 컴온. 아무 것 상관 없어요 누. 누. 멋있는 거 생기서 살려가지고 이거. 웃는 거야. 아 그거 생각이야. 골렘이행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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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렘 때리네. 11. 10. 11. 12. 12. 12.